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 통해서 시장에서 핫한 이슈 4가지와 함께 그 이슈 안에서 우리가 지금 좀 매수해볼 수 있을 만한 매수해놓은 종목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MBN골드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다뤄볼 하반기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4가지 섹터 키워드부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굉장히 뜨겁죠.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화장품도 오전장에 시세가 한번 나왔습니다. 죽지 않고 있는 화장품 그리고 방산, 정책 모멘텀 그리고 또 저희가 4가지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6월 수출 데이터가 정말 잘 나왔죠. 그리고 CXL 삼성전자의 CXL 승인 소식에 오늘 반도체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먼저 실적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공개된 6월 수출 데이터에서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올해 하반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되고 있는 지금 반도체 섹터인데 이번 주에 삼성전자 금요일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삼성전자 실적 전망과 함께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종목들 상승 탄력이 더 받을 수 있을지 먼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삼성전자의 원인 발표 앞두고서 최근에 약간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증시에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물론 SSD 가격이랑 랜드에다가 디레인에 대한 판매가를 많이 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닝 발표에 굉장히 긍정적일 것을 보여주는데 삼성전자 주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2분기 발표 이후에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오겠느냐 결국 이제 엔비디아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 저는 상승에 좀 제한이 걸릴 것 같고요. 대신 삼성전자의 발표 내용에 따라서 저는 SSD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공장 가동률에 따라서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라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의 반등도 한번 좀 놀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사실 약간 좀 관심도가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 번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구간일 것 같고 선별적인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한 게 지금 반도체의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또 이권희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주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사실 뭐 둘 다 쉬고 있다고 봐야 되죠. 삼성전자도 올라오긴 하지만 뭐 의미 있게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 번 재도약을 준비하는 것 같고 삼성전자도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일단 지금 6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물론 이제 이게 작년 대비니까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추세는 맞는데 예전만큼 한참 좋았을 때만큼 회복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그래서 지금 추세가 전환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2분기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걱정은 삼성전자까지는 좋을 텐데 하이닉스 발표가 나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안 좋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는 이번에 삼성전자를 하이닉스가 앞지를 걸로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1조 이상 영업이익에 차이가 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눌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HBM에서 랜드, 디램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중인데 랜드 쪽도 여전히 지금 좋은 흐름이 이어가고 있고 디램도 회복 중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장기적으로 좋은데 아까 이가람 매니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HBM 쪽에 삼성이 지금 치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발목 잡기는 계속 잡힐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하이닉스가 더 치고 나가는 현상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건희 대표와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의 의견이 또 합치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삼성전자의 주가 약간은 탄력성이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에스케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 금방 말씀해주셨다시피 지금 HBM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전자 CXL 인증 소식이 들리면서 CXL 관련 종목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CXL 시장에서만큼은 시장의 선도자 위치를 갖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코리아 서키트가 오전장의 11%까지 급등했고요. 네오셈도 18% 급등하고 있고 엑시코는 지금도 지금 1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HBM과 CXL 중에서 어떤 쪽을 보면 좋을지 오늘 이 CXL 관련 종목이 단기간 급등에 그칠지 또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주실게요. 그냥 두 개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아예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고 HBM은 아예 그냥 AI 가속계에 같이 붙어있는 거죠. GPU와 같이. 그래서 이건 필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CXL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그냥 표준 방식인데 링크를 해준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버그가 안 생기게 빨리빨리 움직여줄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줘서 디램의 역할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표준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다시 주목받은 거는 사실은 MV링크가 처음 발표됐을 때 엔비디아 투자 설명회 때 개발자 회의 때 발표됐을 때만 해도 CXL이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아무도 안 쳐다봤죠. 그 이유는 엔비디아가 너무 잘 되는데 CXL 갖다 쓸 이유가 있겠어라고 이제 다들 판단을 했던 건데 이 CXL 관련된 표준을 정할 때 이거를 주도했던 미국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한번 알려지면서 이게 다시 이제 부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CXL 2.0 버전 관련된 디램을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관련해서 지금 그러면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움직였죠. 그래서 가장 대장은 역시 네오쌤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돼서 이미 1.1 버전에서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SSD 그 외에 또 이제 CXL 말고도 SSD 관련돼서도 여전히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네오쌤이 삼성전자 향으로 납품을 주로 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움직였지만 그중에서 저는 대장은 역시 네오쌤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HBM이냐 CXL이냐 이렇게 나눠서 보시면 안 되고요. HBM은 HBM대로 가는 거고 CXL은 좀 작은 섹터인데 작은 섹터 내에서 그래도 의미 있는 매출을 좀 보일 수 있는 회사가 네오쌤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권희 대표께서는 그중에서도 네오쌤을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 지금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네오쌤이 한 8%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구간에서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일단 물리 각오라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지금 들어가면. 내일 정도에 매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갭은 한 번 메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4천 원 밑으로 빠질 때 좀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가 한 저는 전고점 부근인 한 1만 6천에서 1만 7천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 자체 자체는 아주 큰 이슈는 아니지만 그래도 CXL이 다시 도입된다고 하면 가장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를 찾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기판 관련돼서는 꼬리아 서키트가 될 거고 검사 장비 쪽에서는 네오쌤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께서 오늘 반도체 주, CXL 관련 주 내에서는 또 네오쌤을 오늘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가지 말고 좀 눌렸을 때 1만 4천 원 아래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으로 한 1만 6천 원에서 1만 7천 원까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제약 바이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또 꿈의 비만 약, 비만 치료제 관련 주들이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인벤티지 랩 같은 종목들이 정말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는데 상반기에는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보유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오늘 하반기 첫 거래일부터는 또 비만 치료제가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지금 뉴욕 증시에서 인라이 릴리의 주가 흐름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일 최근에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6월 27일 기준으로 9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보시면 비만 치료제 연구 개발 관련 기업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라이 릴리도 그렇고요. 노보노 디스크도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비만 치료제 관련 주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비만 치료제 자체는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글로벌에서 가장 큰 지금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 기업을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미국 쪽을 잘 발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차트를 좀 띄워놨는데 같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띄워놓은 차트가 미국의 일라이 릴리의 차트인데요. 지금 이제 연이어서 계속 올라가고만 있는 전혀 꺾이는 게 하나도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라갔던 이유가 물론 비만 치료제가 붙어있는 건 맞는데 이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서 비만만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알츠하이머나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많이 변형이 되면서 더 많은 치료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더 붙어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고 이 종목이 밀리지 않고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패트런도 올라가고 오늘 패트런뿐만 아니고 인벤티지에 또 상한가를 갔었고 그거 외에 다른 종목들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일정상 봤을 때 비만 치료제들은 결국 이제 미국 따라갔어야죠. 약간 올라갔던 모습에다가 패트럴 자체가 약간 좀 루머가 같이 좀 붙어있다 보니까 더 많은 상승세가 나타나주고 있어서 뭔가 지금 오늘 같은 날은 코스피보다는 코스타에서의 이번 달은 좀 반등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봤을 때 일정상 내일 밤에는 제론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22 포럼도 참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고용 지표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는 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이 눌려있기 때문에 코스닥을 올리는 과정에서 결국 제약 바위가 올라갔고 그 안에서 패트럴 자체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비만 치료제가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제약 바위 자체가 좀 수납매가 돌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이번 주에 한번 나타날 걸로 보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이외의 다른 제약 바위 종목의 수납매도 좀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8월 달에 FDA 승인도 앞두고 있는 종목도 꽤 있기 때문에 수납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 관련된 종목을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잠시 후에 우리 이건희 대표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우리 이가란 매니저님께 그렇다면 오늘 비만 치료제 종목을 포차 안에 담고 있지 않아서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우리 이가란 매니저님 다음에 들어보고 이건희 대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이가란 매니저님은 이번 주에 제약 바위 순환매에 다른 쪽으로 또 확산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아니라 지금 현상이 그런 거니까 일단 지금 오늘 첫날 열었더니 이쪽으로 자금이 확 쏠리고 있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약 바위 쪽이 그동안 눌렸던 부분들을 해소해보겠다는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만 치료제가 열풍인 거는 작년부터 그랬고 계속 있었던 건데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 거는 지금 펩트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에 기술 수출 계약이 나오지 않겠냐 이제 서방형 관련돼서 약물을 서서히 이제 분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펩트론이 작년부터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작년에도 여름쯤에 이제 이런 계약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안 나오니까 쭉 빠졌었거든요.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그 부근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는데 올해 안에는 나온다라는 게 지금 정설인 것 같고요. 8월 중에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돌면서 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부 애널리스트께서 제2의 알테우진이 될 수도 있다고 펩트론을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일라이릴리아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로열티만 해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2의 알테우진이라고 지금 말을 할 정도로 펩트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오들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좋은 종목과 안 좋은 종목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들에 주로 바이오텍 기업으로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여전히 맞고요. 이따 종목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에 비만 치료제 종목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 주 외에 다른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집중해보자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해놓은 종목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두세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미국 쪽을 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미노반트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미노반트의 파트넘사가 또 한국에 있거든요. 그 한국에 관련된 종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미국 쪽 먼저 보게 되면 지금 미국 쪽에서 이 차트 같은 경우도 이미노반트가 지난번에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다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내려온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상 발표가 넘어가면서 뭔가 빨리 나올 걸로 알려지고 있었는데 3분기에 안 나오고 내년도 4만 달러 밀리면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지난번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반등을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국내에서 이제 만약에 미국 내에서 이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가 다시 한 번 더 강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충분하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좀 더 괜찮아 보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급상 봤을 때도 외국인들의 배수대가 연달아서 붙고 있는 상태의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유한양인데요. 오늘 좀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 오늘 오스코텍이 지금 신공가 한번 올라가졌고 그다음에 유한양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개는 같은 바스켓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뭔가 공략을 해본다면 아무래도 변동성, 결국 제약바이오 쪽은 주가 상승사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돌아본다면 저는 이제 오스코텍이 가장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또 그동안 막혀 있었던 37,500원대의 자리를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신공가 쪽으로 올라가서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것은 이제 8월 달에 미국에서 FDA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 8월에 FDA 승인 기대감이 있다면 8월에 올라가기보다 한 달 전인 7월 달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어서 뭔가를 본다면 변동성이 큰 오스코텍이 저는 가장 좋아 보이고요.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설명드리면 목표가는 좀 짧게 봤을 때 4만 5천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4만 5천원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약간 밀렸을 때 단계로 봤을 때 손절 라인 때로는 3만 5천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가란 매니저의 매수해낸 종목 오스코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렉라자 승인 기대감이 있는 종목으로 지금 다시 상승폭을 더 키우고 있는데요. 목표가 4만 5천원까지 추가 상승을 한 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짧게 또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플랫폼 보유 바이오텍 기업에 관심 가져보자라고 관련 기업 말씀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떤 기업이 있나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알테오젠도 그렇고요. ABL 바이오, 리각겜 바이오 특히 ADC 관련돼서 이중 항체 기술이라든지 ADC 기술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 보셔야 되고 유한장이 오스코텍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렉라자 관련돼서 조만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필요가 있고 한올 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한올 바이오파마도 여전히 중심에 놓고 보셔야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자 전략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다음으로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장품 종목이 이제 지금 수출주로 변모하면서 오늘 장 초반에 한국 화장품 제조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한번 시세가 또 났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면이 없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화장품주들이 약간의 위꼬리를 지금 단 상태거든요. 실적 기대감이 선반영됐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론 뉴스는 없을지 먼저 우리 이권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화장품은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과 일본의 수출 동향일 텐데 수출 지표 나오자마자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세부 항목을 보니까 생각보다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적이 안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도 2분기 수출은 여전히 호조세로 2분기 실적은 잘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보면 OEM, ODM 업체 중심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CNC인터내셔널, 코스메카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늘 고점 찍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이 네 종목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미국 시장이 시장 파이가 더 커질 수 있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지나봐야 아는 거고 사실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특정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보다는 그런 브랜드들의 의뢰를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조금 투자가 안전하고 좀 좋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화장품 산업이 커진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도 이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다음으로 우리 이간환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관련 주들 분위기가 좋은데 종목별로는 분위기가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자료를 보시면 대형주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스픽은 한 달간 마이너스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에 토니모리와 머시앤시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는 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화장품 관련 주들, 대형주들 저가 매수해볼까요? 아니면 이런 달리는 중소형주에 좀 올라타볼까요? 우리 이가란 매니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 매수해놓은 종목도 있다면 말씀해 주실게요. 저는 아무래도 중국향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는 좀 밀린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향 자체가 생각보다 지금 별로 안 나온다는 전망치가 많기 때문에 대형은 좀 밀리고 있는 것 같고 중국향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향 자체가 많기 때문에 미국향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서 뭔가 대응을 해본다면 저는 그냥 ODM, OEM 안에서 미국향 종목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 결국 중소형 종목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하지만 저는 약간 지금 자리에서 뭔가 대응을 당장 해본다면 중소형 종목 좋지만 저는 약간 피부, 의료계 쪽에 피부와 관련된 관련 종목에서 화장품 이외에 관련된 종목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말씀드려보게 되면 TNA라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API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TN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거리가 한 가지가 있는 게 오늘 발표된 6월 데이터에서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TNA 자체가 굉장히 오늘 약간 눌리고는 있지만 지금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내일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실제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캐나다 쪽으로 캐나다 코스트코에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려지고는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트코 이슈가 더 붙는다면 미국과 캐나다까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TNA 자체가 조금 더 유망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API 같은 경우는 홈뷰티 관련 종목인데 그거 위에도 지금 다른 플랫폼 안에서 메디큐브, 화장품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오는 상태가 있어서 지금 화장품과 홈뷰티가 다 같이 다 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API를 가장 좋아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전략을 쫙 본다면 AP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를 45만 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손주의 가로는 35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주 중에서 중소형주에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이가란 매니저께서는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API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5만 원까지 도달하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방산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미국 대선 첫 토론회 이후에 트럼프의 당선이 유력해지면서 시장이 지금 트럼프 당선수의 업종 찾기에 나섰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방산주가 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하반기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는지 우리 이권희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너무 그거를 너무 단순하게 트럼프가 되면 방산이 좋고 트럼프가 안 되면 방산이 안 좋고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단순하게 움직이면 벌써 망했겠죠. 지금 공화당 자체가 원래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이런 회사들한테 지원을 받기 때문에 방산업체들이 좋을 거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집권 시기에 전쟁을 많이 일으켰죠. 미국이 전쟁을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트럼프는 예전에 4년 집권하면서 보면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미군도 빼겠다부터 시작해서 돈 안 주면 우리는 철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방산이 수혜일까라는 부분도 사실 좀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렇게 그 뉴스에 움직인다고 하면 단기적 이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방산주는 그냥 동유럽발 수주 모멘텀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매수에는 어떤 종목이 있어요? 일단 하나 여러 스페이스를 보시는 게 가장 낫고요. 그 이유는 이제 물려도 대장에서 물려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행보 중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K9 자주포가 결국에 효자 노르스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루마니아나 폴란드의 추가 계약은 아마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전차나 K9 자주포가 중심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결국에는 자주포 전쟁이죠. 그런 부분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중에서는 우리 이권희 대표께서 오늘 픽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오늘 네 가지에 대한 이슈 나눠봤고요. 그 안에서 저희가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권희 대표께서는 네오셈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가란 매니저께서는 오스코텍과 APR을 오늘의 매수해 놓은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면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도 있고 화장품주도 있고 방산도 있고 또 CXL 관련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는 종목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즈 웨이브의 이권희 대표, MBN 골드 이가란 매니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생쇼 오후 12시부터 지금 한 2시간 동안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눠드린 투자 인사이트 참고해 보시고요. 잠시 후 저희가 오후 2시부터 생쇼 우승자 특집 생방송이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잠시 우리 노강민 매니저의 돌파 매매 전략까지 함께해 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오후 12시 생쇼 이 시간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짱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또 2800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네요. 2800선이 무너지지 않게 바라보면서 오후짱 흐름도 계속해서 매일경제TV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오후 12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